가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TOP3 3위 저 수술하고 운동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? 수술을 하고 나서 당일부터도 팔 쓰는 게 좀 편하다면 조금 간편한 운동이나 약간의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요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회복이 언제 되나요?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도 안 아파서 일상생활을 당일부터 다 하시는 분도 있고 팔 쓰는 게 당겨서 푸는데 정말 한참 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1위 이 수술을 하면 몇 컵 돼요? 가슴이 작은 사람은 몇 컵이든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큰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크기가 중요한 거지 몇 컵이 중요한 게 아니다